밋밋한 손을 섬섬옥스로 반지 레이어링 스타일 안녕하세요. 핫앤다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 밋밋한 손을 예쁘게 해줄 반지를 한번 껴보겠습니다. 반지를 끼기 전에 좀 매니큐어를 칠해봐야 될 것 같아서 칠하고 올게요. 짠! 다 완성했고요. 제가 스파 브랜드를 다 물어봤는데 제 스타일에 맞는 반지 찾는 게 조금 어려웠긴 했지만 그래도 극퇴했습니다. 짠! 이거는 블라우스랑 입을 때 같이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샀고 요새 이렇게 하나의 상품인데 여러 가지의 반지가 같이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 사왔습니다. 요새 유행하는 팩턴들이 좀 많이 있죠. 큰일 났어요. 제가 모르고 M을 샀어요. 반지가 어떻게 끼면 진짜 모르겠어요. 되는데 끌 때도 여러분은 잘 사세요. 그래도 예쁜 반지 레이어링. 심플하게 2개 혹은 3개도 OK. 4개를 껴도 부담없이 연출 가능하네요.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ину